그럼 네 분 무대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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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긴장한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노래는 정말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곡이죠 그죠 근데 이게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어요 네 우리 휴닝카이의 참가자 이름이 진짜 낯이 있는데 혹시 휴닝카이 휴닝카이 아 맞죠? 네 오빠 휴닝카이 닮았어 닮았어요 뭔가 조언이라던가 이런 걸 해준 게 있어요? 제가 오빠한테 자주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빠한테 방법도 많이 배우고 응원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오빠! 오빠 표정 잘 쓰잖아 난 약간 표정이나 그런 걸로 밀고 가려고 왜 웃어? 아이 잘하지 표정 되게 잘하지 오빠 나한테 못 봤잖아 오빠 나한테 응원 말 좀 해줘 야! 똑바로 해! 정신 차려! 나? 따라 남으려면 잘해야 돼 아 힘들 것 같은데 진짜 기자가 잘하잖아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만 우와 남매 네 좋다 신기하네 보통의 남매라면은 전하지 마라 하하하하